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각각 70.4%와 75.4%를 득표하며 2차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후보가 이틀 연속 독주하면서 경선 막판까지 기세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의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용진 후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도 SNS를 통해 특정인을 위한 당원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당의 당권 전쟁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만 보니까 민주당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안 나오는 게 좋지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대표가 돼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박용진, 강훈식 이런 분들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차라리 당을 맡아서 책임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을 물을 때도 확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거 투표율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투표율을 저조하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다라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명인 분들이 지금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개양 출마 국회의원으로 방탄하려고 나왔다. 대표도 그런 걸로 하려고 한다. 그전에 검수한 박도 그런 걸로 하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원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가 문재인 정부를 그리워한다거나 적어도 중도층은 아직까지 끝까지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돌아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시 이게 진영 간의 충돌로 가면 글쎄, 민주당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당원 자격이 기소가 되면 정지가 되지만 만약에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바로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되버려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치 탄압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내 구제 절차가 이미 있어요. 이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자격 정지까지도 이거를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원포인트 그냥 자기만을 위한 어떤 계정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기소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본인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민주당 전체를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저는 참 우려됩니다. 저는 정말 참패합니다. 이미 지난 4월 대법원 선거 때 귀척 사유가 우리 당에게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 그 당원이 있었는데 그거 그때 개정해서 후보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되었을 때 나는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이재명을 조사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난 정권도 부터 조사해서 넘어온 것 중에 이재명 의원이 해명해야 될 것이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에서 검찰들이 절차대로 그야말로 자기네들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 조사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이재명 문제가 현미점에 나오면 방언도 고쳤겠다. 민주당에서는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러고 대대적으로 반격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반격한다고 해서 이 한동훈 팀이 그냥 후퇴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라 가라 간다 못 간다. 현역의 원인이니까 회계주의다. 온갖 방패를 다 갖다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패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한동훈 팀에서 창은 더욱더 날카롭게 드릴 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각종이나 경제 문제가 지금 위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국정 안전커녕 뭐 국정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여야 간에 싸움 박질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이재명 의원 대표 안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앞으로 참 걱정이에요. 전국이 진짜 걱정이에요. 이재혁 오모님 말씀에 전부 동의를 하는데 예전 정치랑 지금 정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옛날 촛불정국 생각하고 얄팍한 전략을 쓴다고 하지만 옛날이랑 다른 것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했는데 탄압이다 뭐다 시비를 하다가도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무슨 비리가 있는 거로 밝혀지면 밝혀진 쪽에서 물러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올 그 사실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저쪽에서 탄압한 거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주류는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국민들 앞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왜 이랬는지 지금 뭐 검찰개혁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수 측 일각에서는 왜 사정 안 하냐 검사를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그 불만의 핵심이 뭐냐면 왜 이재명 안 잡았느냐 이겁니다. 석 달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잘못이 많다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갈 거고 그럼 민주당은 무조건 탄압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래서 정말로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양쪽의 지지층만 집결이 될 텐데 이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주겠지. 저거 탄압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지만 우리가 수사에서 밝혀서 정말로 법인카드도 이렇게 쓰고 뭐 옆집도 이렇게 한 걸 밝히면 국민들이 알아주겠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오히려 검찰 검사를 대통령 뽑았더니 검찰 공화국 되고 야당 잡는 수사만 한다. 이게 훨씬 더 잘 먹힐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기서 대단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왜냐하면 검사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유혹적인 아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건데 여기 달겨들다가는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